솔루스 첨단 소재는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2024년 3월 27일 오전 9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18,99% 상승한 15,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26일 대비 약 26,34%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4월 5일 25,5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1월 1일 만 65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6일 376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28일 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5,11%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5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4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9,153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4일 가장 많은 1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20일 가장 많은 7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49%에서 약 6.1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3월 29일 약 6.49% 최저 지분율은 2024년 1월 30일 약 5.7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342억원이며 2019년 699억 대비 약 520.4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788억원으로 2019년 101억 대비 약 마이너스 874.28%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8.15%입니다. 순이익은 약 1,462억원으로 2019년 44억 대비 약 3,15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33.67%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73배이며 지난 2019년 138.54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97.3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0.48배이며 지난 2019년 4.4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89.07%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8.16%, ROE는 12.97%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의 시가 총액은 1조 911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96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매출액은 4,342억 5,64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18위, 코스피 종목 기준 459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2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88억 1,59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397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4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123위입니다. 순이익은 1,462억 1,60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8위, 코스피 종목 기준 140위, 전자부품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 3회의 매수, 1회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중립입니다. 대신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3만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2만6천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주가의 월간평균은 2만6천3백50원에서 2만5천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7천1백원에서 1만5천5백5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회의 중립, 3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솔루스 첨단 소재는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9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승률이 예측 모stand 지 coloca 학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